피어선은 아직 피어선은 바닥에 가고있어 우리는 고지로 거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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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 아일로 야 졌으면 어디갔어 피어선 병장이 포대를 공격한다고 봤구요 자 허리업 잠깐 총알 보청하고 갈게요 오케이 자 두번째 총은 아 두번째 총은 또 권총이네요 오 야 오야야야야 왜왜왜 개맞다 와 쓰러져도 용서하지 않아 이거 또 와 아 더럽게 맞네 아 일어나봐 오케이 실제로 전쟁 나면은 진짜 이렇게 너무 혼란해가지고 아군 접고 구분도 안되겠죠 어 잠깐 총 교체 권총 이거 쓸데없으니까 버리고요 이리와 자 일로와놈 아니 얘 얘 헤드부터 쏘고 헤드 쏘고 갈게 저이씨 더러운 놈 안맞나 안맞나 맞았죠 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 솔탈 하나 던져줘 오케이 솔탈 잘 쳐졌구요 어디어디어디 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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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다 아 왜왜왜 진격 안되 왜왜 어디 갈린거야 아잇 군인이 밑에 나무 하나 걸렸다고 진격을 못합니까 아 자 M1 개런트가 이게 처음에 제가 노르방지 내리자마자 했던 총인데 되게 좋아요 아 이놈들 아 아 저기 오케이 아 저기 한 놈 더 자 한 놈 남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한 놈 어디있지 한 놈 어디있지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자 기감총병 다 끝냈구요 꽤 많아 얘들 아 잘 안 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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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런트만 믿는다 고지 점령 고지 점령 29m 조스맨 조스맨 근데 피어선이 지 멋대로 막 올라갔어요 다닐얼스 공병을 호의하라 공병을 호의하라 아 얘 내 몸은 뭐야 아 얘가 살도록 제가 호의해야 되나 아 얘가 살도록 제가 호의해야 되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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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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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아 저기 메쉬얼두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알아서 가야 slow 신호를 기다려.. 아.. 야.. 가라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쏘는데 안죽어 어 죽었다 오케이 야 죽었어 기원전문 죽었어 빨리 가 아 또 살았는데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 뭐야 이거 어 좀비야 뭐야 아 기완평 쥐압 아까부터 계속하는데 뭘 또하래 기완총 좀비인가요? 어 얘 진짜 좀비야 뭐야 야 너 좀비니? 아 근데 쥐압 잘못 쏘는건가? 이게 안맞아 아 벙커제약? 자 벙커제약 아 얘 더 보내야지 아직? 쥐압했는데? 쥐압했는데 또 보내야지? 빨리 가 어 야 아 이거 아씨 아니 이 분대는 말이죠 무슨 일만 생기면 저보고 하래요 호위도 저보고 시키고 아 이걸 또 내가 해야 돼? 그럼 총을 버려야되는데 M1이 총알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버리고 자 이거를 어떻게.. 아 저기다 호위 해주나요? 아니 커버파이어가 안되잖아 나한테 총알이 날아오잖아 날아오잖아 나한테 자 이거.. 아 네모 자 이거.. 아 네모 빨리 빨리 받으세요 하핀 남이크 하핀 남이크 구워 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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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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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커가 끝났다 들어가라 벙커도 내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호의도 내가 하고 이거 부수고 들어가는 것도 내가 먼저 들어가 아 저쪽에 탄창도 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 건가요? 우리는 컥스와 메시인이요, 조세프 우리는 자신의 방향으로 가면 모든 것들이 떨어져있어 너가 잊어버렸어 너가 잊어버렸어? 너가 잊어버렸어 너가 잊어버렸어 너가 잊어버렸어 너가 잊어버렸어 너가 잊어버렸어 와 얘네들이 사이가 계속 안 좋더니만 이거 언젠가 폭발할 것 같죠 지금도 사실 살짝 폭발했는데 다닐일이 앞뒤어 그 문을 열어줘 그 문을 열어줘 포기해서 그러면 아, 뭐야 MR4 뭐, 쏜다 왜 내가 앞으로 가야 해 아 저기 나 아, 왜 항상 나만 앞으로 항상 나만 앞으로 앞으로 좀 가죠 그렇게 다닐로스! 나의 핵심! 나의 핵심! 우리 군대가 다 좋은데 의리도 있고 다 좋은데 너무 저한테만 많은 걸 적응을 모두 처치했어요 저기 구급상자 다 처치한거 맞나요? 위에 왜왜왜 저기로 내가 가야돼 포를 쳐 포 무슨 포 이쪽 아 이거 빨리 빠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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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빨리 아 안 빠져도 되는거구나 온다 온다 아 또 제가 맨 앞에 서야되요 다닐로스 아 누가 좀 앞에 좀 가주지 어 여기 있다 아 놀래라 일로와 어 야 잘못돈진다 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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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던진다는게 아 잘못돈졌어요 아 죄송해요 아 화열망사기 화열망사기 다닐로스 아 잘못돈져가지고 큰일 날뻔 했네 아 이것들아 화열망사기다 아 개쩌는건데 자 자 화열망사기가 이게 충전이냐 이거 충전이냐 이거 충전이냐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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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충전이 안되는구나 아 괜히 받았다 탄창 야 어디어디어디어디 어 야 괜찮은 화열망사기가 있어요 겁낼거 없어요 야 자 자 자 겁낼거 없어요 겁낼거 하나도 없어요 화열망사기는 무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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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자 화열망사기 앞에서 겁낼거 하나도 없어요 또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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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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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2차대전이다 씨 아 네발 남았다 근데 화열망사기 아 개좋은데 이거 아 아깝네 아 아 여기 살아있고 살아있고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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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화열망사기도 너무 신나서 그래요 아 죽을 뻔했다 일로와 일로와 고개만 들어봐 고개만 들어봐 고개만 들어봐 아 근데 총이 없는데 화열망사기가 다 썼는데 아 요거 요거 충전 충전 제발 충전되라 아 화열망사기는 충전이 안되요 아 이것도 내가 부숴야 돼 근데 총이 없는데 아 화열망사기 다 썼으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데 총이 없는데 아 화열망사기 다 썼으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데 교체 이거 교체하고 장전한 후 다음에 풀을 채우고요 알았어요 아 화열망사기 쏠때가 제일 신나요 아 휴엘 District anticurts 저 미치원 아 알았지 트미러 мар아 elevated 아직 político 콘서트 안으로 허구 прик기 탱크를 무력화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탱크를 무력화해 사람이 탱크를 어떻게 무력화해 탱크를 따라오잖아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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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수류탄 지금 필요한 건 수류탄이에요 일로와 아 이거 아군이잖아 껴 껴 껴 껴 껴 껴 미친 급해 아 근데 수류탄 다 있어요 이거 근데 되게 좋아요 STG 44? 와 이게 상탄이 안 나요 연속으로 쏴도 연속으로 쏴도 상탄 안 나는 거 되게 좋고 아이씨 아 저 마우스였으면 헤드 쐈을텐데 빠지 빠지 근데 어떻게 저거 저걸 어떻게 처리해 아 13도 16도 설치 16도 설친 건 알겠는데 저걸 어떻게 설치해 저기 어떻게 가 일어나봐 일어나봐 저기 설치는 설치인데 저기 어떻게 가 아 저 대포에 어떻게 가는거죠 오케이 뒤에 다이너마이터 알겠다고 알겠는데 어떻게 가냐고 알겠는데 어떻게 가냐고 알겠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알겠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 어떻게 가냐고요 어휴 어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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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야 안한거야 아 이거 왜 안돼 어떻게 하는거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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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없어 아 실제 전쟁이 이랬을거에요 개정신없다 진짜 미치겠다 아 저 저 어떻게 하라고 아 또 또 설치야 아까 설치했잖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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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이 왔다 왔다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뒤에 왔다 어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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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었어요 오우 안죽었어요 다행히 페레즈하사는 안죽었어요 페르지아사하고 저 거의 동일인물이죠 괜찮아요 내가 알아요 아, 터너 소희 제가 아, 이거 뭐야 이 녀석아 아, 왜이렇게 느려 아, 터너 소희를 못 살리나 봐요 아, 터너 소희 죽었나 보네 아, 터너 소희 죽었나보네 어, 아니네 아, 이거 제가 못한 거구나 아, 근데 안 내려가는데 아, 안 내려... 잠깐만 터너러! 위험한 지속력! 다시! 터너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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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참으십시오 일병 대니얼스 소위님을 얻고 가겠습니다 왜 이런러! 우리 소위님을 내가... 내가... 노르망디에서도 이 저... 저스맨을 끌고 거기서도 매직키까지 간 사람이야 아 살렸다 와 아 근데 이 영상은 조금 더 고퀄이네요 이 게임 영상보다 개잘 만들었다 진짜 개잘 만들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을 꺼내야 돼 우리 아직도 만들어내야 돼 다행히 해야 돼 아... 아... 아 터너러! 아 아 터너소이 여기서 가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제가 지금 목이 메어가지고 아 말을 못하겠다 아 터너 소위가 터너 소위하고 피어스 명장하고 한번 부딪힐 줄 알았는데 아까 그게 최고조에 달한거였나 보네 터너 소위는 조금 인간적이었는데 피어스는 그런거 없죠 아 근데 제가 후임이라고 하네 1000% 제가 이제 부분대장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터너 소위 너무 허무하게 갔다 저스맨이 죽을 줄 알았는데 저스맨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아 아멘